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안의 구채희입니다. 여러분, 최근 기준금리가 1%까지 오르면서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내년에는 미국에서도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점쳐지는 분위기인데요. 금리가 오른다는 말은 곧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은행에 예적금을 맡길 때 예전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게 되고요. 반대로 대출을 받을 때도 그만큼 더 비싼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은 체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은 긴장이 좀 되실 거예요. 소득 대비 과한 대출은 미리미리 비중을 줄이고요. 대출이자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오르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만 하다가 오른 대출이자를 부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큰 힘 들이지 않고도 대출이자를 스마트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금융 소비자가 챙길 수 있는 세 가지 권리 금리 인하 요구권, 숨은 보험금 찾는 방법, 상호 저축 휴면 예금 찾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나가지 않아야 될 돈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금리 인하 요구권입니다. 대출을 받은 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에 금융 회사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취업이나 승진을 했거나 자산이 증가했거나 혹은 부채가 감소했거나 또는 신용 점수가 상승했을 때 금융사의 금리 인하권을 요구하고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어요. 자영업자분들도 가능한데요. 처음 대출 받은 시점보다 장사가 잘 돼서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이거 아무나 안 해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 인하 요구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불공정 영업 행위로써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가 대상이 된다고 해요. 그만큼 중요한 금융소비자의 권리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꼭 챙겨야 됩니다. 실제로 저도 증권사 다닐 때 2년 전 때 연봉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은행에 가가지고 금리 인하 요구권을 쓰고 마이너스 통장 금리를 낮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해주는 몇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요. 자체 운영 항목이 있으니까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영업점을 방문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또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 뱅킹을 이용할 때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검색을 하셔서 해당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대상이 해당이 된다면 재직증명서나 급여 명세서 등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하시면 보통 10일 이내 심사가 시작됩니다.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증빙자료와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회사는 신용등급이 1등급만 상승해도 금리 인하를 해주는 반면에 다른 또 금융사는 2등급, 3등급 이상이 올라야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그 금융사에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한 대출은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해서 금리를 산정하는 대출 상품만 해당돼요. 햇살론과 같은 정책자금 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 등은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라 취급되는 상품이라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금리 인하는 KCB, 나이스 등 개인 신용평점뿐 아니라 은행 자체의 신용등급에 따라서도 금리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내 신용점수가 이 두 기관에서 개선됐다 하더라도 은행 자체의 신용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라면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당연히 신청이 불가하겠죠. 자, 금리 인하 요구건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숨어있는 보험금과 후면 예적금 찾기를 통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숨은 보험금 찾기입니다. 열심히 보험가입은 했는데 막상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약관을 일일이 읽어보진 않거든요. 자, 여기서 숨은 보험금이 뭐냐. 자, 보험에 가입한 뒤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소비자가 청구를 안 했거나 혹은 금융사가 지급을 하지 못한 보험금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축하금, 건강진단 자금, 사고 분할 보험금 등등 중도 보험금이 있고요. 또 만기 보험금, 휴면 보험금, 배당금 등도 해당이 됩니다. 나랑은 해당이 없는 얘기인데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매년 이 보험가입자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찾아가는 보험만 3조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중요한 건 아직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약 12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오늘 꼭 한번 조회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 아이에게도 숨은 보험금이 있을지 모릅니다. 숨은 보험금은 어디에서 찾냐.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사이트에서 365일 24시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보험금 조회만 가능하고 청구는 지점에 방문하거나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조금 번거로웠는데 올해 11월부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가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숨은 보험금을 찾아볼까요? 자 먼저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숨은 보험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자 본인 인증과 정보 동의를 하시면 결과 확인이 바로 가능해요. 찾을 보험금이 천만원 이하라면 입력한 계좌로 3일 이내로 지급이 되고요. 찾을 금액이 천만원 이상이거나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확인 전화 후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험 계약을 했지만 보험 수익자는 타인일 수도 있거든요. 또는 보험 수익자 지정이 되지 않는 보험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피보험자의 생존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바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회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한 달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보험금 조회 정보는 세금 원천징수나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수령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보통 휴면 보험금을 제외하고는 계약 시 명시된 이자가 지급되니까 이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휴면 보험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찾아가는 게 좋겠죠. 휴면 보험금 중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현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통해서 청구와 지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번을 통해서 확인 후에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상호금융 휴면 예적금 찾기입니다. 휴면 예적금 하면 은행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신협, 농협, 수협, 산림, 새마일금고 등등 상호금융에서 찾아가지 않은 자산이 21년 6월 말 기준 1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굉장히 크죠? 이 돈이 잠자고 있는데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라. 휴면 예적금은 소멸시효 5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을 말하고요. 장기 미거래 예적금은 개인이 보유한 예적금 가운데 3년 이상 이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합니다. 또 미직금 출자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조합원이 조합 탈퇴 이후에 해당 조합에 납입한 출자금이 있을 텐데 황급액 중에서 찾아가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환급 배당금은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원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한 금액인데 그 중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는 금액을 뜻합니다. 자 이 휴면 예적금도 굉장히 간편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하면 조회 신청이 가능한데요. 인터넷이나 모바일은 어카운트 인포 혹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신 다음에요. 사이트 메인에서 계좌 통합 조회를 클릭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개인 인증서를 로그인한 후 금융회사별로 계좌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서 장고가 있다. 계좌 해지를 하거나 장고 이전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휴면 예적금과 장기 미거래 예적금의 계좌이체 한도는 5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미직금 출자금과 배당금은 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거나 컴퓨터와 모바일 사용이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전담 은행원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꼭 숨어있는 내 자산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안녕 안녕